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Morgan CEO가 경제 허리케인이 온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보고서에 따르면 대차 대저표 2조 5천억 달러 축소가 금리를 50BP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중앙은행이 막대하게 뿌렸던 돈을 회수를 하죠. 이것은 시중에서 1년 내 2조 달러가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이전의 양적 긴축과는 다른 모습이죠.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그리고 많은 돈을 흡수를 합니다. 우리는 이전 사이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약세장 이전에 누군가가 힌트를 줍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FTX 창업자 샘 벤크먼 프라이드가 얘기했던 것이 힌트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약세장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발이라고 해서 1월 6일 당시에 트윗을 올렸었는데요. 그는 분명히 말하자면 나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에 들어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이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현재 암호화폐 채굴과 암호화폐 거래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고 있죠. 뉴욕 상원에서 신규 암호화폐 채굴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인 라이엇 블록체인이 지난 5월 250 비트코인을 현금화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5월 채굴량의 절반 규모라고 하는데요. 처럼 채굴 업체가 수익성 하락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현재 매각 중이라고 합니다. 약세장에서 특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거래소에서 움직임인데요. 미국 제미니 거래소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이 기존에 있던 인원을 감축하거나 아니면 신규 채용을 일시 중지시키고 있습니다. 제미니 직원 같은 경우는 10% 해고를 한다고 합니다. 2014년 설립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중동에 있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직원을 수십 명 해고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하락장 때 그랬었죠. 많은 인원 감축 및 그리고 많은 거래소들이 사라졌습니다. 거래소에 코인을 두고 있다가 그 거래소가 폐업하면서 코인이 없어지는 그런 황당한 사건도 종종 있었는데요. 물론 안전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을 것이나 잘 알지 못하는 거래소나 재정적으로 약한 거래소에 내 코인을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겠죠. 따라서 내 코인은 내가 보관해야 되고 개인 하드월렛 지갑에 보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엘 살바돌에서도 원래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발행할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3월에 발행을 예정했으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고려해서 발행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트코인 채굴장, 거래소 그리고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국가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그나마 우리가 좀 좋은 소식을 본다면 캐나다의 비트코인 펀드, 퍼포스 비트코인 ETF죠. 이거 바로 현물 ETF입니다. 캐나다 비트코인 퍼포스 ETF, 이것은 스팟 ETF라는 것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겠는데요. 바로 현물 ETF입니다. 이 현물 ETF, 비록 비트코인 가격은 내려갔으나 비트코인 보유락은 사상 최대치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은 바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이겠죠. 그렇습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많이들 7월를 기대하시죠. 그 이유가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ETF로 전환시키는 승인 날짜가 7월에 있고, 아크인 베스트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받는 것을 현재 7월로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완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남아있죠. 우리가 선물 ETF 승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도 기다리고 이때도 기다리고 계속 기다렸다가 언제쯤 승인하냐? 바로 이때 승인 났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기대했던 타이밍보다는 늦게 나왔죠. 그래서 현물 ETF, 당장 7월에 되면 좋겠지만, 너무 기대를 하면 또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너무 7월에 목숨을 걸고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 비트코인 암화폐 상황,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체 매크로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디커플링을 원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통스럽죠. 왜냐하면 모두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물린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작년에 참여하신 분들은 특히 더 그렇고요. 그래서 괜히 암화폐 시장이 들어왔나? 여기서 후회하시는 분들, 그리고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죠. 보통은 알트코인을 더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수익률 때문에. 수익률도 좋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더 동반이 되죠. 왜냐하면 개별적인 알트의 상황, 그리고 자금이 빠질 때는 알트가 크게 빠지기 때문에 리스크라는 것도 상당히 큽니다. 즉, 리스크를 다르게 얘기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일전에 2018년부터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지긋지긋한 기간, 그리고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다가 또 아니니까 사라진 경우도 있었고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지금의 상황, 이전의 상황과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이제 지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약 1년가량 되는 큰 상승을 위해서 그 나머지 기간 동안 비트코인은 상승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를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맞지가 않죠. 그래서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트코인만 투자하면 뭐 괜찮겠지만 대부분 아까 알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알트는 느끼셨겠지만 이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 있었던 알트의 개수와 이번 장에 있었던 알트의 개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 등록돼 있는 코인 개수는 약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이전보다 많은 코인들이 생겼고 자금의 집중과 관심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관심을 못 받는 코인들도 많았습니다. 시가총액 순위로 나열된 이 코인들을 보시면 과거에 상위권이 있던 코인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반대로 새롭게 나온 코인들이 치고 올라가는 것도 많이 보았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다음 트렌드를 잃는 것입니다. 다음 트렌드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관습과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주 막연하게 새로운 것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잠깐 맛보기로 보여줬던 것이 그 다음 장에 제대로 출연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NFT에서 이전에 크립토키티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게 원래 잠깐 나왔다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다음 장에 크게 디벨롭돼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람들에게 잠깐 선보였던 것들이 그 다음 장에 나올 확률이 크겠죠. 이전에 안드레스 호루이치의 보고서를 리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페의 사이클을 다뤘었는데요. 일단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금을 넣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개발되고 그리고 빙하기 동안 그것이 개발을 통해서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고 또 관심을 받고 펌핑을 하는 이런 순서를 우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없던 것이 생기기보다 지금 장에서 트렌드가 됐지만 약간 사이 가까웠고 조금 실망스럽나 하는 이런 것들 2018년에 투자하신 분보다 오히려 이번 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이 시장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더 밝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가 1, 2년 안에 그렇게 빨리 다가오지가 않죠. 이 시기 때 지금 많은 자금을 흡수했던 프로젝트들이 지금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관심을 가지면서 다음 장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암화페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어제 이거 밤늦게 봤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좀 공유해 드렸는데요. 바로 익스플레인. 뇌를 해설하다에서 뇌에 대한 이야기를 미니 다큐로 해놓은 것인데요. 저는 이 세뇌의 역사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인 투자. 너무 가격 변동폭이 심하다 보니까 나의 멘탈을 잡아주는 무언가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얻는 정보가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트위터, 유튜브 이런 것들로 다 구성이 돼 있잖아요. 워낙 정보가 인터넷에 밖에 없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검증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게 만들어지기 쉬운 방식이 어떤 거냐면 바로 음모론입니다. 그리고 세력의 농간이다. 짜고 치는 고수돕이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의 양이 워낙 적고 밖에 가서 얻을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인터넷에 밖에 없으니까. 이번 주말에 넷플릭스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이시다면 이 미니 다큐 30분도 안됩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또 의견 나눠보는 시간 가져왔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